일단은 전 아까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닭공중으로 갈게요 그러면 지상으로는 진짜 컨트롤이 안 돼서 답이 안 돼 뭐 하신다고 그랬죠? 공중이요? 네 그럼 난 어떻게 다 거신가? 어... 같이 공중하시죠 그냥 그러면 장기전으로 보자는 얘기야? 초반에 끝장내지 않고? 아니 초반에 올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야야 이게 자원이 되자마자 네 2분 안에 뭐 일단은 거의 추적자 트립까지 올라가죠 2분? 네 2분 되게 빠르네 아 오랜만에 손 좀 풀어봐야겠네 내가 사실 풀오브에 잘 부대 지정은 몇 개씩은 안 하는데 속도를 위해서 풀오브에요? 네 네 제가 원래 풀오브에는 잘 부대 지정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 명은 하나 정도밖에 안 하는데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흐흐흐 흐흐흐 아 아 데콘드가 꼬고 있구나 저글링 들어왔네 벌써? 벌써요? 저글링 두 마리를 풀오블로 잡아버리자 어 잠깐만 사망아 너 괜찮겠냐? 어우 풀오브 너무 적어지네 풀오브는 쉬지 말고 뽑아 어차피 이거 자원 200인 시 저기 뭐야 인구수 800까지 가능해 아 아 아 어떻게 해? 잡을 수 있겠어?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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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포토 포지가 매 없어 어허 포지는 지었어야지 사망아 아 일단 사도 하나 아 사도 하나로 안되겠네 사람이 너무 많아 앳 저글이 너무 많아졌네 괜찮겠어요 지금? 막을 수 있겠어요? 아냐 못 막아 저건을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저금은 누구야 아 저사람이네 저그네 아까 그사람이 제일 잘하고싶은 분 아... 아니 포즈를 앉아서 망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 저벌링에 아쉬워서 그러지 아쉬워서 아... 게이트... 넥서스 터졌네 벌써 지금 넥서스 지울 자원도 없죠 아예 가만있어봐 일단은 바로 우리가 뭐 공중가서 빨리하면 끝내면은 프로버나 살리고 나중에 지어줘요 어 되게 사망이 왔네 근데 사망이 넥서스 지울 돈이 있어? 아 제가 드렸어요 아 우리 돈 줄 수 있어요? 네 아 넥서스 여기다... 아 그래 거기다 지워 거기다 짓고 어 오른쪽 아래 너가 쓰고 싶은 대로 써 사망아 왜냐면 여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 저기 뭐야 지금 저쪽이 오른쪽이 우리 팀이니까 일단 슬슬 공모가 나오기 시작하긴 하는데 저쪽에 저글링이 백어지를 밀려서 그게 걱정이네요 좀 그렇긴 하네요 저도 일단 공중 업그레이드를 빨리 합시다 그리고 일단은 사망님이 빨리 부활하셔야 하하하하 사망이 그러면 제가 가스를 못 캐네 가스는 제가 조금씩 지원해드릴게요 가스 어떻게 주죠? 그 오른쪽 위에 화살표 모양 있죠 아.. 네 내가 많이 줄게 가스 2000 줄게 어우 실수 아 이렇게 한 명을 꺼내놓고 시작하려고 하는지 오우 저글링 나한테 온다 뭐 무난하게 막네요 어 무난하게 막을 것 같은데 컨트롤도 안하네 저쪽 나이스죠 아까 그거 저그 분이네 아예 저글링 오링전략 했나봐요 저글링 오링전략 저거 밖에 없을리가 없는데 그렇지 땡뮤탈인가 그럴 수도 있어 포토 많이 지우시고 약간 정찰하는 느낌이긴 했으니까 저희 갈까요? 지금 아무 때나 한번 가보죠 어디로 갈까요? 일단 금방 가긴 가야될 것 같으니까 어디 셋이 한번 가볼까? 셋이 없었던가 여기요? 예 가보죠 가봅시다 아 여기 없네 바로 내려가죠 예 내려갑시다 여기도 없어 와 여기도 없네 여섯시로 가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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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아 뭐야 똑같네 그 끼세요 그 군강정렬 끼세요 나이스다 아니 여기 이스빌이 아닌데 지금 아 있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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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만 지어놨네요 여기에 어 아니구나 여기가 본진이 없구나 어 맞네 맞네 아우 나이스 맨 보내드렸다 아 몰라 여기 안 돼있었잖아 어? 이분 제일 못하시는 분이네 일단 빨리 털어요 빨리 털고 사망아 우리 야 우리가 유리해진다 사망아 할렐루이 오 개가 씨발이야 개 망했어 나 지금 나 본진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악마로 지금 사람은 개 망하니까 나 지금 빨리 나 지금 형이 지금 할 것 같은데 빨리 밥 주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수고했어 인생 아직 살아있어 어 근데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어우 총을 막혀 아 여기 공격당할까봐 일부러 포트 지어놨는데 해통 드릴게요 일단 뭐 그렇게 크게 지장받은건 없는거 같은데 오케이 꺼 꺼요 야야 바로바로바로밀고 갈게요 바로바로 11시로 아아 생각이 나랑 같애 이래야되는거야 좋구요 어 지금 전혀 자원타격이 없기 때문에 이쪽까지 생산 한창 준비중이니까 갑시다 갑시다 여기 털면 진짜 희망 아니야 지금 어우 이러면 거의 승기 잡은거죠 지금 저구도 아까 뮤탈 왔다가 다 죽었는데 그쵸 그쵸 아우 드디어 이게 본건가 하하핳 드디어 한번 이겨보는건가 아 오늘 영상 못 올린 줄 알랐어 진짜 유튜브 여러분들 좋아요 좀 빨리 눌러주세요 흐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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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핳하핳핳핳핳핳핳핳핳 CHRIS 어 일단 도와드리러 갈게요 아 뭐야 이거는 정리해야 되는 각이네 빨리빨리 갑시다 일단 쿨홍을 살리자 자원은 있으니까요 아 내가 여기는게 빨리 가줬어야 되는데 아우 괜찮아요 막을 수 있어요 야야야 이거 바로 밀고 적어가면 딱인데? 이거 뮤탈만 꺾어내면 지금 저희가 유리해요 그니까요 저기야 몰라 얼마나 테크 땄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6시 바로 밀어보죠 지금 지금 망하셨어요? 아직 못맞았잖아요 아 망았네 저 갔어요 저 갔어요 갑시다 6시 밀어요 서글 미탈 이제 신경 안써도 되니까 바로가죠 예 아 병력 많다 여기 바로가죠 뭐야 아씨 본지 또 왔네 캐논 캐논으로 안 막아져요? 아 아니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고 이거 이거 별거 아냐 아 근데 사망이야 죽겠다 사망아 너 400원 모어놓고 프로브 최대한 도망가 저한테 와있어요 지금 지금 제 어 게임 끝났네 저기 뭐 적으로 발전도 못했네 어 좋아져 망았어 망았어 이거 이거 바로 가세요 괜찮아요 승리다 승리다 GG GG 나가지마 나가지마 여기 나갈 때까지 기다려 아 아 아 와 이렇게 이기나 아 아 호호허 야 여러분 상대가 상대 만렙이었습니다 105레벨 유저였습니다 호루룰 이분 아 사망아 너도 대단했다 결국 넥서스 짓고 살아남았어 우리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원래 진정한 승리는 공격을 하면서 승리하는게 아니야 본진 관리하다가 어! 뒤지다! 이러는거야 절대 방심하면 안돼 넥서스 짓고 제거를 하고 있었네요 아이고 그걸 이길 수 있다 생각하시나? 게임을 3시에도 멀티하시네 이것도 움직 한번 해드려 아우 뒤에서 받아먹을게 없을정도든 딱딱딱 긁어드시네 가자고 11시로 한번 가자고 저그가 멀자못해 만렙이라니까 만렙 빠무 유저라니까요 저그가 제일 잘해 만렙 유저라니까 맞네 빠무 빠무 전무 맞네 네 게임명 끝나네요 어딘가에 지금 또 안나가고 있는거지 지금 소울님이 건물 어디가 남았나 거짓말같은게 좀 검색을 해보세요 호롤롤 호롤롤인가? 호롤롤인가? 호롤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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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 이을수가 어디죠? 아 미쟤 호롤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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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냐 이거는 일단 잡았구요 11시 잠깐 좀 보고 가야겠습니다 좀더 전체를 일단 쿨토놔 자원이 남네 결국 자 어디야 이건 뭐 페트롤 키를 켜놔야되나 이거요? 일단 여기 팔랑스 발견했구요 아 잡았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아 롯스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사망아 수고했다 아 하아 후 후 후 수고요 드디어 첫 승을 따냈습니다